매직카펫 해볼게요 기대되는데 해보겠습니다 오! 좋아! 오! 오! 내가 더 어울릴게요! 내가 집게 나왔느라고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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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무대에서 너무 떨려! 아 떨려! 이렇게 멋진 바람 하늘 위로 나는 이 마법 두 산을 타고 이렇게 멋진 우리 세상 속에 나는 이 우리의 사랑 오! 아 떨려! 뭐야? 아 이런거야? 아 쟤 쟤 쟤 쟤 몸을... 어 이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멋진 바람 하늘 위로 나는 이 마법 윤과는 타고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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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오늘 만났습니다. 오늘 즐기러 가세요. 아 뭐야 웃어졌어 내 팬들 와 다시 현실이네 저 방금 홍대에서 공연을 뛰고 왔어요 지금 가슴이 두둔두근거려요 이게 정말 시각적으로 노래방이 아니라 정말 그 김유나 언니가 돼서 그 사오린 밴드와 같이 관객들과 소통한다는 그 느낌? 완전 아이고 심장떨리네 아 이거 진짜 재밌다 다음꺼